안녕하세요 현재 화면에서처럼 상당히 긴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스크롤 스크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파워 디렉터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키네마스트에서는 이렇게 긴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파워 디렉터에서는 이렇게 긴 글을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을 설치하여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먼저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대 9로 설정을 합니다 16대 9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렇게 나오면 가로 모드로 편집하는 것이 편합니다 가로 모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저 경우에는 일단 바탕에 동영상을 영상 소스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에 있는 다운로드 함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를 두 개 정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건 이쪽에 갖다 놓았구요 그리고 여기 뒤로 가기 있죠 이걸 터치해서 뒤로 가기로 해서 편집하면 모드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를 가져와서 긴 글자를 가져와서 키네마스트에서는 긴 글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긴 글자를 가져와서 가로로 흘러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글자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글자는 왼쪽에 레이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레이어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사이 파워 디렉터가 이렇게 글자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 텍스트 T 있죠 텍스트 T 텍스트 이 부분을 이걸 선택해 보겠어요 이걸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항상 플러스를 터치하면 가져와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눌러서 편집하기 있고 여기도 눌러서 편집하기 있죠 어느 쪽을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 눌러도 되고 여기 텍스트 편집 있죠 이걸 터치해서 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 텍스트 편집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툭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온 것을 X로 지어버리고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글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여기 보세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한진 저녁을 먹고 나면 이렇게 이 글은 제가 구글에서 복사해 왔습니다 복사해 와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고서 오른쪽에 있는 V자 있죠 이걸 체크합니다 터치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면 글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왼쪽으로 쭉 글자를 모니터해서 밀어서 여기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 이것을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화면을 줄입니다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를 줄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여기서 또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저는 여기에 갖다 놓겠어요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 글꼴 있죠 글꼴을 터치해서 글꼴을 터치해서 글꼴을 정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저는 여기 보시면 파일 가져오겠죠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와도 되고 이거 터치하면 이렇게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체 파일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쭉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여기에서 가져와도 됩니다 서울 남산 장책을 터치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서체를 미리 사용자 설정으로 저장을 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가져와도 되고요 여기에서 저장된 여기에서 가져와도 됩니다 한 180개 정도가 있죠 빅꼴을 한번 바꿔 보겠어요 빅꼴을 바꿔 보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현재 빅꼴 강주 미디움으로 바꿔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른쪽의 상단에 뒤로 가기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글자가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인 애니메이션이 있고 아웃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쭉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쫙 나와요 이렇게 아래쪽에 글자가 있죠 여기에서 쭉 이리 가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위로 스크롤이 있고 이건 글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 왼쪽으로 스크롤 왼쪽 스크롤 오른쪽 스크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요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왼쪽 스크롤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벌써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지나가죠 그리고서 저장을 합니다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상당히 빨리 가죠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은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타임라인에서 이 글자를 선택을 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끝부분에 있는 하얀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잡아당깁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지금 오른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플레이죠 이거 보세요 스톱 하고요 플레이는 이겁니다 이걸로 플레이를 합니다 자 이거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 갖다 놓고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적당한 속도로 흘러가죠 질환지교를 꼼꼼히 유한진 절약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이렇게 이게 상당히 긴 글도 파워디렉터에서는 소화를 하더군요 키네마스터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갈 때 아주 긴 글을 애니메이션으로 넣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파워디렉터는 이 부분은 키네마스터보다 잘 되어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파워디렉터에서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스크롤 기능에 대해서 스크롤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롤 기능은 스크롤 기능은